펀치볼의 설풍 고중재 새벽부터 두껍게 얼어붙은 하늘의 천장이 이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양구 팔랑리를 출발한 지 채 10분도 안 돼서였다. 순식간에 눈은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친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눈다발은 다시 또 모든 사물을 하얀 정적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대암산 돌산형 정상을 막 지나자 버스가 멈추었다. 와이퍼는 쉬지 않고 무거운 눈을 밀어내고 있었고 난감한 표정의 버스기사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차에서 내렸다. 체인을 준비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돌산형의 험한 눈 비탈길을 이대로 계속 내려갈 수는 없었다. 단위는 웃옷을 고쳐입고 털모자를 꾹 누르며 차에서 먼저 내렸다. 내리자마자 눈장화가 깊은 눈 속으로 쑥 하고 파묻혔다. 긴 눈썹에는 눈이 달라붙어 눈사람의 아이라인을 연상케 한다. 차가운 바람은 콧속을 단숨에 냉동시키며 애는 듯 얼얼하다. 단위는 털로 짠 마스크를 서둘러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휘몰아치며 쏟아지는 폭설을 올려다보았다. 그치지 않을 기세였다. 시선을 천천히 내리며 저 멀리 하얀 성처럼 희미하게 펼쳐져 있는 펀치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거센 눈바람은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을 깨뚜르며 시린 눈물을 주르륵 흘러내리게 했다. 이어서 고개를 떨군 입에서 길고 긴 한숨이 토해져 나왔다. 하얀 눈옷을 두껍게 입은 함지방 모양의 분지마을. 그 둘레로 거대한 도솔산, 대암산, 대우산의 고봉들이 하얀 장벽처럼 둥그렇게 포진해 있다. 휴전선과 접히 있는 펀치볼은 해발 400미터나 되는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그보다 700미터가 더 높은 거대한 장벽들이 빙 둘러서 있어 높은 산자락과 무거운 눈에 푹 꺼져 보이는 모습이다. 세찬 눈보라가 다시 한 번 마을을 향해 파도처럼 줄지어 밀려갔다. 사람도 마을도 바람이 되고 눈이 되어 언제나 그렇듯 움츠리고 서 있다. 바람을 타고 하얗게 부서지는 눈에 포말이 겹겹이 밀려들며 마을을 삼킬 듯 일렁이고 있었다. 단위는 인접한 도시 양구의 오일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버스기사가 다시 차에 오르더니 폭설 때문에 더 운행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승객들은 그제야 구시렁거리며 느릿느릿 하차하기 시작했다. 단위는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화선 언니를 떠올리며 그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있으면 서산에 해가 내려앉아 검은 그림자가 장막처럼 들이올 생각에 그녀의 걸음을 서두르게 하였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산길은 일행의 걸음을 더디게 했다. 아른들이 주먹나무 군락지에도 도로를 따라 이어진 굵직한 천나무에도 하얀 눈은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결을 따라 두텁게 무겁도록 달라붙어 있었다. 펀치볼 마을의 겨울은 혹한과 눈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해가 짧아 빠르게 저녁이 다가오다 의시년스러운 밤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어둡고 차가운 동토의 땅. 그곳이 펀치볼이었다. 단위와 일행은 얼어붙기 시작하는 찻길을 벗어나 울청한 나무 사이 눈이 얕은 길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기 시작했다. 후두득 후두득 떨어지는 눈덩이들이 격전지의 파편처럼 이산적으로 떨어지며 지나가던 청설모를 놀라게 한다. 일행은 대부분이 눈장아를 신고 있었다. 한겨울에 눈이 항상 몇 자가 될 만지나 내리는 펀치볼 마을에 눈장아는 생불품이었다. 단위는 자주색의 눈장아를 신고 있었다. 눈장아의 바닥은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두꺼운 주름으로 감싼 자주색 고무가 발목까지 덮여 있었고 종아리 부분은 질긴 화학섬유로 구성되어 눈이 침투하지 못했다. 또한 겨울바람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 피는 두꺼운 면 소재에 풍성한 털이 빼곡하게 감싸고 있었다. 재작년 남편이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인재에 나갔다가 선물해 준 정아였다. 바싹 뒤쫓아오던 아주머니가 입금을 모락모락 피우며 그녀 옆으로 나란히 걷는다. 털무자에는 하얀 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단인애야, 눈장아 색깔이 이쁘네 그려. 그건 어디서 얼마에 샀어? 단인은 뭐라 말해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마스크를 내렸다. 남편이 재작년에 인재 장에 나가 사준 건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남편이 눈장아를 사주던 날 미소짓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얼굴을 향해 속으로 혼자 읊조린다. 왜 먼저 떠나가서 이런 대답도 힘들게 하게 하나요? 그 악연만 없었어도 하늘이 당신을 데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과 처음 만나던 날 사주셨던 은의색 장화도 참 이뻤었어요. 속으로는 눈물 나게 고마웠답니다. 코가 발갛게 된 아주머니가 장갑 낀 손을 호호 불며 다시 말을 붙인다. 괜한 것을 물어보았나? 신랑 분이 사줬구나. 딱 하기도 하지 이렇게 착한 부인을 남겨두고 왜 그리 빨리 간 건지. 근데 양구 시내에는 그런 이쁜 눈장아는 없을 거야. 내 서방은 살았어도 평생 그런 선물은 절대 안 할 인간이었지. 날 풀리면 나도 인제 시내에 나가서 하나 사회하겠네. 단이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작은 미소를 짓는다. 한 시간 열을 내려가면서 산 그림자는 서서히 다 내려앉았고 눈도 잦아지고 있었다. 동네가 가까워지자 꽁꽁 얼어있는 작은 밭들이 나타났다. 시래기를 만드는 무 청대를 떼어내고 남은 무 밑동을 걸음으로 그대로 묻어버린 무밭이다. 일행은 밭과 밭 사이에 경운기가 다닐 만한 농로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낮은 언덕의 작은 저수지에는 어둠이 내리는데도 마을 아이들이 썰매를 지치는데 연염이 없었다. 아이들은 눈과 하나가 되어 놀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탈내고 있을 것이었다. 어둠이 내리는 적막한 마을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었다. 단일 남편 화진의 집안은 펀치볼 마을의 토박이었다. 이 하나만 더하면 금강산 1만 2천봉이 된다는 가칠봉의 바로 뒷등이 북한 땅인 이 펀치볼 마을은 여름이 서늘하고 가을과 겨울은 일조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 농작물들이 쉽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기에 해방전에는 온전히 북한의 땅이었지만 농사는 못하고 남북물건의 중개지로 생계를 잇는 작은 마을이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귀한 물건들은 금강산을 거쳐 펀치볼에 직결한 후 돌산형을 넘어 나무로 내려갔고 남쪽의 물건들도 이곳에 집적한 후 북쪽의 향로봉 백두대간을 넘어가야 보급이 되었기에 주민들은 중개상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진의 아버지는 장사꾼으로 남쪽의 물건과 북쪽의 물건을 다 취급하고 있었다.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 원산의 황태를 구하러 갔다가 사변이 터지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또한 서울 소복 후 하진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남편을 찾겠다고 원산으로 향했던 어머니마저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펀치볼이 온전한 남한의 땅이 되자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부역자로 낙인 찍힌 부모 때문에 어렸던 하진은 남쪽에서 이주해온 주민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모멸을 당하며 할머니와 둘이 힘들게 살아야만 했다. 한국전쟁 당시 펀치볼 고지에서 선열이 낭자한 전투들을 보도하던 어느 미국 종군 기자에 의해 동그럽게 움푹 파인 이 특이한 지형을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르게 되었다. 한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뺏고 뺏김을 여덟 번이나 반복했던 전투에서 포탄이 빗발처럼 떨어졌던 펀치볼은 초토화되었고 희생된 청춘들의 핏물은 지금도 북소양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고 있다. 38선 이북 지역이던 이곳의 원주민은 일사 후퇴 때 대부분 북한으로 피난 갔다가 남한의 땅이 되자 돌아오지 못했다. 비폐해진 펀치볼 마을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까지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전국에서 모집한 160여 가구는 짐작처럼 군 트럭에 몸을 싣고 펀치볼이라는 낯선 땅에 내렸다. 여러 트럭에 나뉘어서 온 이주민은 먹고 살 쌀 한 톨 없었기에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 동토의 땅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의 생각은 북한과 접경한 이곳에 북한의 보여주기 위한 선전 마을을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다. 격전을 치른 펀치볼의 땅에는 사방에 탄피와 불발탄이 널려 있고 지뢰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항무지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토양은 자갈밭으로 척박했고 겨울에는 장벽을 두른 코봉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친 바람이 눈을 못 뜨게 할 정도로 세차하고 눈은 그치지 않고 내리는 극한의 땅이었다. 이주민들은 군부의 감시를 받으며 소처럼 일하여 자갈밭과 지뢰밭을 개관하려 온갖 애를 썼지만 모든 작물의 수확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주한 첫 해부터 이곳에서 변홍사로 쌀을 수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주민은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수년간 굶주렸으며 곡괭이와 사우로 화전을 일구어 고구마와 감자라도 심어 근근히 적응하려 했지만 곡물이 자랄 수 없는 땅에서의 삶은 가련한 것이었다. 척박한 자갈항무지를 개관하는 수년 동안 60여명이나 지뢰 폭발물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참변이 마을의 가족에게 일어났다. 하진이 중학교를 마칠 무렵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 후 더욱더 절박한 환경에서 고아가 되어 수년을 보낸 후 하진은 군에 입대하였다. 군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여러 이유로 인해 강원도 HID 북파부대에 차출되었다. 상부로부터 명이 내려오면 지리에 익숙한 하진이 안내조가 되어 침투조를 비무장지대에 깊숙이 안내하는 임무였다. 민통선 너머 동계동 계곡을 타고 올라가 SE 거점을 지나 S3 거점 그리고 향로봉 북사명까지 이어가는 안내 임무는 죽어도 살아도 못지않고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매번 쓰고 침투 작전을 수행했다. 군사분계선 넘어 적 GP를 수차례 넘나들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에게는 생사를 초월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3년이란 시간이 묵묵히 흐르고 하진은 서약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을 하였다. 지대한 후에도 하진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을 거들어주며 빈공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고정된 일감이 없던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엽총을 메고 자주 산을 탔다. 그날은 초반부터 운이 좋은지 때깔 좋은 큰 숙꽁 두 마리를 명증시켰다. 그는 꽝을 갈대끈에 묶어 어깨에 걸치고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겨울에 초입인 그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다. 마을 가까이에 다다를 때 저만치 양지진 무박구석에 젊은 여자 하나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여자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자는 퀭한 눈으로 빨간색 보퉁이 옆에 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하진을 보자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하진은 모닥불을 향해 손을 비비며 슬며시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여자는 눈을 껌뻑이며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였다. 하진은 못 보던 외지 여자가 추운 날 한 대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저기 저 난 아랫마을에 사는 화진이랍니다. 추운데 왜 한 대에서 이렇게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여자는 장갑도 없이 얇은 각목 외투만을 걸치고 남루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갈 곳은 있어요? 곧 해가 떨어지면 이사는 얼음장입니다. 일단 산에서 내려갑시다. 여자는 고개를 계속 숙이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하진이 일어서서 한참을 서성거리다. 이러다가 얼음장에 갇히면 큰일 난다고 다시 말하자 여자는 보퉁이를 품에 안고 어정쩡하게 일어섰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는 말이 없었다. 하진은 자신의 군청색 목도리를 벗어 여자의 얼굴과 귀에 둘러주었다. 그녀도 그런 행동이 싫지 않은지 다수고 다게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이내 고개를 다시 숙였다.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하진은 그녀를 데리고 먼저 읍내의 식당에서 국밥을 먹게 했다. 몇 끼를 굶었는지 여자는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스치듯 눈치를 계속 보며 하진을 의식했다. 식당에서 나온 하진은 길가의 상점들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여자는 자주색 보따리를 꼽게 안은 채 하진을 놓칠세라 뒤를 바짝 따라 걸었다. 그때 하진의 눈에 확 띄며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다. 여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은혜색의 눈장화가 자파상의 카바이트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을 꼼지락거리며 꼬기꼬기 접혀진 돈을 꺼내 샘을 치렀다. 여자는 하진이 선뜻 사주는 귀한 눈장화를 처음엔 받지 못하다가 하진이 받으라고 웃음 짓자 이내 달달 떨리는 손을 내밀어 겨우 받아들었다. 여자는 눈장화가 이쁜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양말과 털장갑도 함께 사들고 집을 향했다. 집 근처 마을로 접어들 때 마을 회관 쪽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앞장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회관 마당에는 큰 굿 재단이 차려져 있고 나이 든 영매가 부채를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수를 읊어주고 있었다. 하진은 여자와 함께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굿 재산은 이미 오랜 시간 이어진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곤소곤하는 말이 둘에게 들려왔다. 저 만신은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은 태백산의 산신주를 모시는 분이래 펀치볼에서 사람이 하도 많이 죽고 다쳐서 마을 사람들이 힘들게 모셔왔다는데 영엄하신 분이라네. 구슬주가 나는 무당은 지쳐 보였지만 섬뜩하고 영엄한 눈매를 지닌 영매였다. 그녀는 공수를 구성지게 풀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는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온 하진과 여자와 눈을 맞추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여자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며 영매는 슬픈 표정으로 다시 공수를 풀기 시작했다. 오아이 오아이 말을 못하다가 아흘하게 죽은 영가님 오아이 오아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영가님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는가 영미는 눈길을 돌려 하진을 바라보았다. 공수를 한 번 더 풀려다 체력을 다 소진했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버렸다. 하진 곁에 바싹 붙어있던 여자는 순간 너무나 놀라 현기증이 나는 듯 머리에 손을 대며 눈을 감았다. 하진은 뭔가 무거운 마음을 느끼며 사람들을 비집고 길가로 나왔다. 하진은 저 나이 뜬 영매는 왜 우리를 보고 그 슬픈 공수를 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골똘히 하며 여자와 함께 아무 말 없이 터덜터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도착한 하진은 낡은 나무대문을 넌지 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당을 지나자 텐마루와 미다지문 두 개가 나타났다. 하나는 부엉문이고 나머지는 텐마루와 연결된 방문이었다. 하진은 방문을 열자마자 팔을 뻗어 60촉 전구를 밝혔다. 방이 밝혀지자 뒤들어 있는 냄새가 갑자기 여자의 코끝으로 밀려왔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면서 앉지 못하고 하진의 눈치만 살폈다. 하진은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종일 추위에 떨었을 여자를 위해 아궁이의 나무땨감을 잔뜩 지폈다. 잘 마른 장작은 쫙쫙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노랗고 새파란 빛을 토해내며 타올랐다. 하진은 시커먼 무쇠솥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다. 온돌방 바닥은 이글거리며 빠르게 뜨거워졌다. 오래 묵은 냄새가 찌드는 집이었지만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실로 오랜만에 따스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진은 혹시나 해서 여자의 쳐져 있는 양말을 살짝 벗겨보았다. 예상대로 작은 발가락들이 빨갛고 하얗게 불어 터져 있었다. 하진은 대하에 따뜻한 물을 담고 여자의 팔을 담그게 했다. 아이고, 이런 어쩌려고 그랬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마동안이나 산길을 헤매며 걸은 것인지 하얗게 푸른 발가락의 물집을 터뜨려도 여자는 아픈 기색을 하지 않았다. 하진은 예전에 아버지가 팔다 남아 비상약으로 쓰던 호랑이 기름을 발가락에 고루고루 발라주었다. 그리고 얇은 무명천을 찢어 발가락에 덧대어주며 아랫목에서 쉬게 했다. 날카로운 바람은 사정없이 문풍질을 때리고 달빛은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앉아서 꾸벅꾸벅 설고 있던 여자를 하진이 툭 치며 말랑한 꽃값 몇 개를 싸리떼에서 빼주었다. 오물거리며 먹는 작은 여자의 모습이 하진에게는 측은하면서도 예쁘게만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체모를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했지만 지친 그녀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잠을 청하게 했다. 한설바람은 밤새 불어오고 나무판자를 엮어서 만든 지붕 위 굴뚝에는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에도 일이 없었던 하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자를 위해 시래기와 멧돼지, 고기에 묵은 된장을 풀어 찌개를 끓였다. 통감자도 찜똥에 가득 졌다. 그리고 동상이 걸린 발가락에 감싸고 있던 무명천을 벗겨 다시 한 번 기름을 발라주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진의 정성 때문인지 식사를 끝낸 여자가 고개를 살며 시들더니 하진에게 떨리는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신세를 끼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진은 놀라운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 말을 할 줄 아는군요. 난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탄이라고 했다.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녀는 가나을 푼 체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앳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그렇지만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다. 다니의 이야기는 길고 길었다. 괴로운 과거를 말할 때는 분홍빛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는 태백산에서 사냥꾼인 아버지와 살았다고 했다. 다니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냥을 하다가 산 속에 외딴 민가의 하루를 묶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다음 날 새벽 주인 할머니가 밭에 잠깐 나간 사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컵탈하였다. 할머니의 딸이 다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고 사냥꾼은 벙어리라 해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할머니를 설득했다. 벙어리 딸을 보내는 날 할머니는 따뜻한 국과 쌀밥을 딸에게 아침으로 먹였다. 딸의 행복을 빌면서도 헤어지던 공 고개에서 모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니의 아버지는 주사가 난폭한 사람이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이란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때로는 사냥총으로 위협하는 나날을 살았다. 1년이 지나 다니가 태어나자 어린 딸마저 폭력으로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냥꾼은 외가의 할머니에게도 폭력을 가했고 다시 집으로 붙잡혀 끌려오는 생활을 다니가 13살이 되던 해까지 계속되었다. 다니의 엄마는 죽으려고 여러 번을 시도하다가 다니를 떠올리고는 마음을 고쳐묻곤 했다. 어머니는 참으로 착한 분이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으로 그 쓰다듬으로 어머니의 따뜻함과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사주신 눈장화를 어머니도 저에게 사주셨어요. 자주색의 눈장화였죠. 세상에서 받아본 제일 예쁜 선물이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눈정화같이 어른거리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해 결국 사다리 났어요. 도시 사람과 멧돼지 사냥을 나갔던 다니의 아버지가 보수를 받아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온 밤이었다. 그날도 그 괴물이 휘두르는 주먹에 어머니 입술과 눈 언저리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괴물은 피를 보더니 더 흥분했어요. 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총뿌리로 어머니 가슴을 계속해서 찔러댔어요. 더는 참기 힘들었던 어머니가 더는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했답니다.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시고 쓰러진 채 저를 뜨겁게 바라보며 비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말을 못하시니까 어허 소리만 내쉬다가 어린 딸의 온몸에 어머니의 한에 맺힌 붉은 비가 강이 되어 흘러내리고 작은 눈장화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어린 단위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잡고 울다 이내 자지러졌다. 그러나 광기설인 괴물은 시신은 수습하지 않고 사냥 배낭을 메고 총을 든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참 만에 깨어난 단위는 피가 범벅인 채로 마을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알렸다. 할머니가 오셔서 어머니의 장례를 눈물로 치렀다. 위에는 태백산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바람부는 언덕 위에 뿌렸다. 단위의 조그만 손으로 민들레 홀씨 흩날리듯 바람에 날렸다. 어머니의 하얀 몸과 푸르른 영혼은 홀씨가 되어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갔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유롭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하늘에서 평화로이 흩날려 다니는 것을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단위는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단위는 감자와 옥수수를 키우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몇 년간을 보냈다. 그러던 단위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단위는 유해를 어머니가 잠든 바람 부는 언덕에 뿌리며 한없이 눈물 지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지 그 괴물이 혼자 살게 된 단위에게 찾아왔다.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지키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요. 아니면 니 애미처럼 확 처발라줄 테니까. 그리고는 싫다는 단위의 얇은 손목을 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하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외지인이 사냥하러 오면 묵을 숙소와 여자를 대주고 사냥기를 안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단위를 집에 데리고 온 괴물은 단위에게 온갖 굳은 집안 허드렛 일을 다 시켰다. 하루는 강릉에서 온 사냥 손님들과 사냥하기 전날 읍내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더니 손님들을 집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시뻘건 흰자위를 치켰뜨며 위압적으로 말을 했다. 단위야 너 오늘 사랑채의 술상을 차리고 손님을 모셔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읍내 계집어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던지.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단위는 아버지라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대꾸할 수도 없었다. 괴물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정의나 도덕 따이란 애초에 없는 인간 말종이자 금수와 같은 자였다. 단위는 술상을 술상을 차리는 척하다가 마을로 다름질쳐 도망쳤다. 그러나 눈치를 채고 바로 뒤쫓아온 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붙들려 오고야 말았다. 이년아 너를 길러주며 그간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까지 밤에 손님 보시는 일 하나 못해 있어 글려나? 단위는 끝까지 정황했으나 괴물의 완력에 사랑채로 끌려 들어가고야 말았다. 단위는 너 이년 내가 방앞에서 밤새워 지키고 있을 터이니 나올 생각도 아예 하지 마라. 단위는 싹싹 빌며 밤새 시달리다가 손님이 고라떨어진 새벽이 되어서야 사랑채에서 기어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앞마다 무물까지 온몸을 땅에 질질 끌며 기어서 갔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몸뚱이는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팠다. 단위는 우물벽에 겨우 기대고 앉아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새벽에 하얀 초승달만이 슬퍼하며 가냘픈 허리를 숙여 그녀와 함께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단위는 달을 바라보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 단위는 집에서 계속 도망쳐 나왔지만 그에게 언제나 붙잡혀 두들겨 맞으며 끌려갔다. 돈 맛이 오른 그는 사냥 손님방에 단위를 계속해서 집어넣었고 그녀는 결국 입을 닫으며 점점 생기를 잃기 시작했다. 단위는 무자비한 저 괴물을 죽여야 어머니의 복수를 갚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를 수도 없이 죽일 생각을 했지만 심약한 단위는 실행에 옮기질 못했다. 단위는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다. 주말에 멧돼지 사냥팀이 또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엔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두고 간 지도까지 보면서 비밀스러운 동선을 짰다. 북쪽 휴전선 근처 오지 중에 오지로 방향을 잡았다. 일부러 태백에서 동해바다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바닷길을 거슬러 타고 양양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한계령을 넘어 신남에서 소양강을 타고 내류 깊은 곳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복잡한 탈출로를 생각해냈다. 마지막 도착한 곳이 강원도 양구였다. 돈이 다 떨어진 그녀가 빈칩이 많다는 말을 듣고 휴전선 근처 마을인 펀치볼 마을까지 산 도로를 타고 걸어온 것이었다. 하지는 단위의 인생 역정을 들으며 걷잡을 수 없는 슬픈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는 그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심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돕고 싶었다. 단위 씨만 싫지 않다면 제 집에서 머물러도 좋습니다. 발도 치료해야 하고 지금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 못된 인간에게 다시 잡힐 수도 있고요. 단위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눈물만 연신 흘릴 뿐이었다. 하지는 그날은 온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단위의 발을 치료하며 자신이 살아온 순탄치 않은 인생과 집안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단위의 발은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무렀다. 그때 이웃집 안아기 문을 두드렸다. 총각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잠시다 뭐 이래 일거리를 좀 줄여나 보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곧 갈게 먼저 가 계세요. 하지는 아궁이에 장작을 새로 지피고 단위에게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을회관에 가보니 일거리가 워낙 없는 마을이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스무여명이나 모여있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 마을에 도움 벌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과 모여서 오랫동안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데 시래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좀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아낙들이 웅성대며 질문을 했다. 시래기를 우리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먹지 누가 먹는데요. 그리고 시래기가 전국에서 지천으로 나오는데 우리 것을 누가 사주나요. 이장은 그런 질문이 나올지 알았다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 우리 시래기는 다른 시래기랑 다릅니다. 번치볼 날씨는 산바람이 새 차고 워낙 날씨가 추워서 무청이 잘 얼어버립니다. 양지에 걸어두면 꾸덕꾸덕 녹다가 다시 밤이 되면 얼고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제맛이 나는 펀치볼만의 시래기가 되는 겁니다. 이장의 말은 시래기를 마을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장의 말에 긴가민가 했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특별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더는 털을 달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는 집으로 돌아와 단이를 데리고 서화를 지나 천돌이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독밥을 불로 지펴 물을 데우는 목욕탕이 천돌이에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는 여윳돈이 없었기에 단이가 목욕을 다하고 나올 때까지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렸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단이의 얼굴은 발그스레 투명하게 빛났다. 하지는 근처 자파점에서 로션 하나를 사주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하지는 그녀를 이장댁으로 곧바로 데리고 갔다. 이장이 밀어붙이는 일에 다들 식군등하니 단이를 데리고 가서 일감도 얻고 자연스럽게 소개도 해줄 유령이었다. 이장울은 이 사람은 단이라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고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해서 저와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이장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장은 단이의 얼굴과 행색을 한번 훑어보았다.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하지는 말을 이었다. 이장울은 마을 사업으로 하는 실외기 작업에 여자도 좀 끼워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이장은 단이와 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가? 그래서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구먼. 그래? 잘했네. 잘 살아보게. 이곳엔 젊은 사람이 필요해. 젊은이가 아무래도 손이 재빠르지. 좋아. 하진은 머리를 글적이며 뭔가 부탁한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장님. 여기 펀치 보는 날씨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좀 드세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이장님께서 이 어린 여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십사 합니다. 이장은 자신에게 먼저 인사오면서 부탁을 한 끝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흔쾌히 승낙하였다. 며칠 후 마을회관의 동네 안악들이 다 모였다. 그 틈에는 단이도 쑥스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이장은 단이를 불러세우며 약속한 대로 소개를 잘 해 주었다. 단이가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며 동네 부인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장이 잘 말해 준 것도 그렇지만 어린 여자가 마을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 동네 안악들은 손뼈까지 쳐주었다. 그러나 어린 단이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었다. 단이는 하진과 약속대로 미소만 짓고 밭에서 무청대를 분리하는 일만 열심히 하였다. 마을 안악들과 함께 밤마직인 무밭의 일을 끝낸 단이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그러나 단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안정되어 힘든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남정내들도 오전 내내 무청대를 떼어내서 다듬는 일을 도왔다. 안악들은 푸르게 여물은 무청대를 줄줄이 맞추어 덕장에 가지런하게 걸었다. 다른 무와 달리 보름 정도 이른 55일 만에 빠르게 수확하는 이곳의 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차가운 밤바람과 호흡하며 시래기의 풋풋한 내음을 온 동네에 진동시킨다. 하진과 단이는 저녁참이 지나서야 무와 무청대를 얻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진이 나무를 아궁이에 지피자 단이의 얼굴은 어느새 불그스레 해졌다. 두 눈이 마주치자 단이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조촐한 밥상을 준비했다. 그날로부터 꼬박 보름 동안 일을 하고서야 마을의 모든 덕장을 채울 수가 있었다. 하진과 단이는 그간의 품삭을 이장에게 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겨울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바람이 더 불어대고 눈도 많이 내렸다. 덕분에 덕장의 푸른 무청대에 어떤 날은 눈옷을 입고 또 어떤 날에는 고두름이 줄기줄기 열려 있었다. 겨울이 익어가면서 하진은 단이의 착한 심성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다. 그녀 또한 하진과 같이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그 행복은 단이에게 있어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귀하게 찾아온 행운이었고 운명이었다. 화살은 허망한 눈자락 아래로 겹겹이 늘어선 눈선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후두 떨어지다. 그녀는 조용히 읊졸였다. 세월이 갈라거들라 너 혼자나 가지에 꽃같은 남군을 왜 데리고 가나 따라오소 따라오소 날만 따라오소 집안목 한 중얼로 날 따라오소 폰치볼에서의 겨울은 들었던 말보다 더 혹독한 것이었다. 눈이 내리는 중에도 계속 비로 눈을 쓸어내야 했고 폭설이 몰아치면 서하와 천돌이로 나가는 453도로의 고개와 다리꼴이 폭설로 끊어지고 양구로 나가는 대암산의 돌산영도 끊어졌다. 마치 하나의 외 떨어진 하얀 섬으로 모든 것과 단절이 되었다. 길이 끊어지면 며칠간 생필품의 공급이 중단되었기에 가을이 오면 지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생필품을 미리 사두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겨울동안 단위와 하지는 둘만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수년 만에 찾아온 웃음과 행복한 나날에 두 사람은 감사했다. 하지만 단위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해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깰 때가 많았고 안고서 토닥에 주면 다시 잠들곤 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이면 단위는 지난밤에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던 악몽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고 붉은 피가 강물이 되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린 저는 붉은 피로 얼룩진 작은 눈장아를 신고 있었죠. 그 강가에서 저는 홀쩍이며 하얀 유해를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 강 건너에서 그 괴물이 나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저의 피도 어머니의 피와 함께 합쳐져서 강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는 그녀의 마음병과 상처가 너무도 큰 것이기에 치유에 대해 골몰하게 되었다. 그러는 날이 계속될수록 안쓰러운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치욕과 고통 속에 단위를 살게 하는 그 사냥꾼에 대한 복수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어지고 있었다. 새해가 되면서 단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둘은 너무도 기뻤지만 앞으로 아기를 잘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는 양구에 사는 친구를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힘들지만 빨리 돈을 벌려면 탕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의 생각 끝에 친구에게 다리를 놓아 부탁했던 하지는 강원도 철암의 석탄강산에 탐부로 떠나겠다고 단위에게 말을 했다. 단위는 너무도 걱정되어 없어도 둘이 같이 있자고 설득했지만 아기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생필품이 필요한데 하지는 무조건 말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설을 지내자마자 하지는 뜻을 품고 집을 나섰다. 강풍에 흩날리는 눈을 버스차장 너머로 바라보며 영동선 기차를 탔다. 반나절을 달려 철암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는 도착하자마자 이질적인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을 한 도시와 같이 보일 정도였다. 제거복을 입은 사람들 검은 석탄물이 흐르는 철암천 주변의 산들도 모두가 검은색이었다. 검은산에서 탄을 실은 컨베이어는 레일을 따라 계속 운반되어 마을의 큰 체적장에 탄이 쌓이고 있었다. 하지는 바로 어제까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인 펀치볼 마을에 있다가 반나절 만에 모두가 검은 탄으로 반죽해놓은 도시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기만 했다. 하지는 기숙사를 배정받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집채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하진처럼 몸뚱이 하나만을 달랑 들고 이 검은색의 도시로 몰려오고 있었다. 3일간의 집채 교육을 마치고 하지는 탄부들과 함께 인차를 타고 갱도로 들어갔다. 갱도내를 넓게 확보하여 꾸며진 사무실에서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았다. 다시 인차에 탔다. 인차는 삐걱거리는 동막 사이로 지직지직 괴이한 소리를 내며 끝도 없이 내려갔다. 인생의 막장은 아직 아닐지인데 젊은 하진이 도착한 곳은 검은 도시의 땅 속 끝인 막장이었다. 실제로 채굴과 채탄이 이루어지는 곳에 도착한 하진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채굴장비를 들고 채탄을 시작했다. 오직 태어날 아기만 생각하고 처음 몇 날 며칠 동안은 참아내려 했다. 그렇지만 숨이 탁탁 막히는 막장의 하루는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픈 생각이 불쑥불쑥 들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다. 노동의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어김없이 쓰디쓴 단내가 입과의 거품처럼 밀려왔다. 성실하고 일머리가 뛰어났던 하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의 채탄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하진이 탐보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스하게 대했던 선배가 4살 터울인 광구였다. 광구는 철암의 토박이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탐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오랜 경험으로 탕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진에게 먼저 안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모든 사고는 먼저 신호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 미세한 신호를 먼저 알아차려야 하고 사소한 신호라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사고의 사전 신호에 대해서 자상하게 숙지시켜 주었다. 그렇게 막장 생활도 언 반년이 지나갔다. 단이와 아기를 위해 그동안 집에는 단 한 번만 다녀왔다. 그것도 단 이틀간이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강구 선배가 하진의 등을 씻어주며 웃으며 말했다. 동생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까? 예 형님 저도 막장에서 유난히 힘들어서 소주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랬구먼 우리 집에서 먹자고 연탄에 삼겹살을 노릇노릇 구워서 소주랑 캬 생각만 해도 좋다. 먼저 전화를 해놓았는지 그의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형수가 반기며 말했다. 삼촌 어여 오세요. 막장에서 빚이 땀 흘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역시 최고야. 아우님 힘든 것도 알아주고 이렇게 연탄구이도 딱 맞춰 준비해 주니 말이야. 내가 뭐 집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남자들이 다 고생이죠. 그래도 당신이 태백산에서 살 적에 아버지에게서 배운 포고버섯 재배 기술로 뒷마당에 핀 싱싱한 버섯을 1억개 식탁에 탁 올려놓잖아. 참 재주도 많은 사람이야 당신은. 형수 맞아요. 직접 재배한 버섯도 맛있고 불맛나는 연탄구이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아기 막 가졌다고 하시던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데 아휴 이제서야 갓네요. 태백산의 신주님이 계속 아기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떡하니 수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태어날 삼촌 아기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 하하 어? 정말 그렇게 되네요 형수? 광구영의 부인은 민족의 정기 어린 백두대간 태백산 산신주의 신안과 영안을 통섭하는 유명한 영신 제자의 동료였고 이름은 화선이었다. 화선의 어머니는 산신주의 통섭을 통해 과거의 복귀와 미래의 예지를 여러 그림을 통해 심상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녀가 귀를 열면 불어오는 바람의 노래를 읽을 수 있었고 눈을 감으면 구름과 보름달, 별들이 보내주는 그림들을 마음속에 정리하곤 했었다. 그리고 그 소리와 그림들을 조합해 이지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뛰어난 영매였다. 거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산을 의지해서 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큰 영역을 알아주는 바 중대한 일을 구하고 대비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영매는 마을 어른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일에 대해서 의논하던 중 갑자기 흰 저위를 푸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무겁게 말을 내뱉었다. 부도한 한 인간이 신성한 땅에 피를 뿌리게 해 태백산과 그 땅 속에 끓는 기운이 노할 것이다. 업장을 소멸하기 전에는 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 섬뜩하게 느끼며 영매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가며 시간은 흘러갔다. 화산 또한 영매인 어머니의 산신주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 신기가 영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부터 무병이 출현했고 산신주를 영접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귀를 통해 소리가 들어왔고 무심코 구름을 보고 있노라면 심상에 그림을 차례차례 올려놓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재주가 특이한 여자였다. 그녀가 음식 재료에 손을 대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을 냈고 산의 온갖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여자이지만 총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날아오르는 꽁은 두 발 이상을 쏘지 않고 떨어뜨렸다. 산신주가 화산에게 어머니를 이제 데려가야만 한다던 그날은 뒷눈깨비와 강풍이 함께 힘을 하친 작년의 늦은 가을날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 계절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다. 딸의 손을 꾹 잡으며 떨리듯 입을 뗐다. 화산아, 너는 이곳에서 살지 않게 될 거다. 멀리 떠나게 될 거야. 태백산으로 반드시 돌아와 너의 은인이 삭혀온 업장을 불러서 소멀시켜 죽어라. 그러면 너 또한 평안해진 땅으로 다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을 게다. 지지난 겨울이 오는 초입이었다. 강원도에서 이름을 날리던 만신인 화산의 어머니는 펀치볼 마을 어른들의 부탁을 받고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진옥이 굿을 했었다. 상은으로 찢긴 영혼을 달래고 너무도 센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펀치볼의 털을 달래여 눌러놓는 곳이었다. 그녀는 사방으로 꼼꼼 둘러싸인 고봉의 장막과 웅푹된 땅의 터의 지기가 무척 세고 총과 폭탄, 쥐래로 상처입은 영가들이 너무나 많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 털은 자신의 핏줄과 연결이 되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제 늙어가고 상하문이 아니었지만 온 힘을 다해 무가를 읍졸이며 산신주를 부르기 시작했다. 열한시부터 시작한 구제사에서 북잔단에 따라 방울과 부채를 흔들며 추는 춤은 정오가 다 될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 빙글빙글 돌아가다 몸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며 눈을 치겨뜬 것처럼 그녀의 흰자위가 퍼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산신주의 통섭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신주의 공소를 주문하듯 전했다. 한나절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공소를 읍던 그녀는 결국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어느 사이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에 다시 깨어난 그녀는 무념무상의 심상 속에서 마을의 거친 기가 차분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촛불을 향해 작은 웃음을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후손들이 천도해드리니 영혼들이 마음을 풀어주셨네. 억울한 이승의 집착을 버리고 헐헐 날아가셨네. 기센 이 땅도 풍요롭게 변할 것이야. 마을 어른들은 만신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하며 감사했다. 화선은 어려서부터 누드의 어머니가 미리 예지한 신기오름이 차오를 때마다 참고 또 참았다. 학교 선배인 광고와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다. 밤하늘에 하얀 달이 가득 내려앉은 소주잔도 한 잔 두 잔 무르익어갔다. 밤이 늦어 하진이 집으로 돌아가고 화선은 광고의 팔베개에 누워 나지막이 말했다. 삼촌이 착한 여자와 잘 만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뭔가 다가오는데 나중에 정확히 더 보이면 알려줄게요. 당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장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당신 고집이 그리도 세니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긴장돼요. 보름달이 떠오를 때 영움이 가장 짙게 차오르는 화선은 눈을 찌푸리듯 감고 머리를 잠시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리고 두통이 오는지 머리카락을 두세 번 잡아당겼다. 광고는 화선의 영웅한 예지력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더는 물어보지 못하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하진은 단위의 해산딸이 다가오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광고 선배에게 작별을 구했다. 펀치볼로 돌아온 그는 동네에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으며 가끔 마을 청년들과 사냥을 나가곤 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사냥해온 멧돼지 다리를 처마기둥에 매달아놓고 해산을 기다렸다. 단위는 예정일에 맞추어 출산하였다. 그날은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뜬 날이었다. 펀치보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설안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철암에 있는 화선은 하진의 아내가 건강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을 영적인 그림으로 바로받고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그러나 남편이 막장에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두 가족에 관한 여러 영적인 그림이 혼재돼 순간순간 날아오면서 불길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진은 화선이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웬 새끼줄을 꼬아 생솔가지에 숯, 빨간 고추를 끼운 금줄을 만들어 문기둥 사이에 매달았다. 그리고 삼치를 스무 하루 동안 동네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시키다가 금줄을 태웠다. 그 후로도 온종일 아궁이의 장작을 은근하게 집혀 방을 덮이고 처마에 걸어놓은 밑돼지다리에 햄미역을 놓고 족탕을 맑게 끓여서 사모에게 매 끼 먹였다. 겨울이 오는 가을 내내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단이와 아기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기옷과 분유, 기저귀 등의 생필품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진은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단이가 아기를 혼자 돌볼 수 있게 될 무렵 새해가 바뀌자마자 하진은 다시 철암을 향해 떠났다. 광구 선배와 함께 두 번째 막장 생활을 시작했다. 광구는 반가웠지만 처자를 떠나 다시 막장으로 돌아온 하진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철암의 겨울 날씨도 매섭기는 마찬가지였다. 눈보라가 칠 때는 시커먼 탕가루가 같이 희날려 공포감마저 들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인 화선이 출산을 하였다. 눈자위가 푸르고 영리하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광구 선배도 애가 생겼으니 탐부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만 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하진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때였다. 그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광구의 휴가 날이었다. 화선은 며칠간 남편에 대해 안 좋은 그림들을 계속 받았고 간밤에는 매우 불길한 꿈을 꾸었다. 새벽에 깬 그녀는 더는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가 앞마당을 서성였다. 영움이 차오르는 그 밤은 커다란 보름달이 유난히도 크게 보이는 날이었다. 마침 그날은 광구의 휴일이기에 하루를 집에서 조용히 쉬게 할 참이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날 무렵 작업조가 닫혀서 생산량을 맞출 수 없으니 출근을 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광구는 휴가를 며칠 뒤로 미뤄와야 했다. 화선은 불길한 예시가 왔으니 오늘만은 절대 막장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극구 애원하며 광구를 말려 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한 광구는 딱 세 시간만 일하고 오면 되니까 걱정을 말라고 하며 서둘러 뛰쳐나갔다. 화선은 맨발로 뒤따라 나가며 광구의 뒷모습을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다. 광구는 이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형님 다 끊었어요. 어여 인차 타고 나가자고요. 하진이 광구를 체근했다. 오 잠깐만 이번 탄만 보내고 금방 갈 테니까 자네 먼저 이번 차 타고 나가. 형수에게 연탄구이에 술상 봐 놓으라고 말할 테니 이따가 써먹으세. 광구는 언제나 책임감이 강했다. 하진은 그리려니 하고 네 형님 빨리 오시라고 말하며 첫 차에 올랐다. 첫 차가 나가고 이어 광구가 다음 차에 오르려고 하던 참이었다. 막장의 동발 몇 개가 갑자기 우두둑 무너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만 톤의 시커먼 석탄이 막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 폭약들을 무리하게 썼던 것이 사태의 이유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날 그렇게 광구 선배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화선은 남편의 시신을 보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남편을 목 놓아 부르다가 혼자라였다. 아기는 돌볼 사람이 없어 하진의 분유를 타먹이며 상주 역할까지 하면서 조문객을 맞았다. 그렇게 장례를 가까스로 치르고 하진과 하선은 수목장을 하기 위해 태백산 사길령 자락에 도착했다. 화선은 허망한 눈자락 아래로 겹겹이 늘어선 눈선을 바라버렸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다. 그녀는 조용히 읊졸였다. 세월이 갈라거들랑 너 혼자나 가지에 꽃같은 남군을 왜 데리고 가나 따라오소 따라오소 날만 따라오소 집안목 한 중얼로 날 따라오소 돌개바람은 양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훔치는데 요 내는 양손이 다 있어도 가느님을 못 잡어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반수산 검은 구름이 와 오여 온다 펀치볼로 영영 떠나는 날 하진과 화선은 두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이 범벅이 되어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삼촌 여기 걱정은 말고 천지신명님께 삼촌과 가족이 잘 되기만 기도할게요 어여가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화선은 철압역의 대합실까지 아기를 돌추어 얻고 나와 울며 눈물 젖은 김밥을 하진의 손에 지어주었다. 하진은 기차를 타고 가며 광구 선배 부부의 일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젊은 형수가 차량에 연신 눈시우를 훔쳤다. 그리고 다시는 탕강을 안 찾으리라 마음먹었다. 펀치볼에 돌아온 하진은 가족과 탄란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단위를 데리고 북소양강 강변에 길게 이어진 작은 길을 걸었다. 강가에 수양보들이 늘어져 그늘을 만들고 뒤로는 중치의 오리나무가 무리지어 있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저기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피라미들이 햇빛에 반사되며 자랑하듯 은빛을 바라고 있었다. 낚시를 드리우고 지가 올라가는 것도 잊은 채 하진은 흘러가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진은 펀치볼로 돌아와 가족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수록 철함에서 고생하고 있을 형수가 눈에 밟혔다. 탕강촌에서 어린아기가 딸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진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고 강물 속으로 힘없이 퐁당 던졌다. 작은 바람과 함께 물결이 작고 큰 원을 그리며 다가왔다. 하진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저기 철함에 나 항상 아껴주던 광구형 말이야. 그 형님은 힘든 막장일만 하시다가 슬프게 가셨죠? 어 그래 근데 그 형수 말이야 철함에서 가난에 둘러옵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안 먹고 있는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기야 그 형수가 지금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당신에게 잘해주신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형수를 이곳에 오셔서 살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네? 우리도 힘든데 여기서 어찌 사시게 하려고요. 우리도 애가 있으니 당신과 형수가 번갈아 봐주면 일도 서로 할 수 있고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버섯 씨그만 잘 자란다면 좋은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버섯 농사를 본격적으로 더 확장하고 돈을 만지기 시작할 것 같아. 사실 버섯 재배 기술을 강구 형수가 가르쳐준 거야. 착한 단위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네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며 선뜻 말해주었다. 고맙고도 기쁜 마음에 다음날 먼저 이장을 찾아가 빈집 한 채를 불화받았다. 펀치볼의 땅 주인은 북한에 사는 주민인 경우가 많았기에 땅에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있는 집을 불화받을 수 있었다. 집 장만이 되자 하진은 형수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식구 모두 기차에 몸을 싣고 철함으로 향했다. 화선은 하진을 보자 반가움과 서글픔이 폭받쳐 올라 흐느끼기 시작했다. 형수 저희랑 펀치볼에 가서 같이 삽시다. 그곳은 형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태백산처럼 산이 많은 곳이니 낯설지 않을 겁니다. 삼촌 저야 정말 고맙지만 애 엄마와 삼촌에게 폐가 되지는 않을 렌지요. 그리고 펀치볼로 가면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저희랑 형수가 잘하는 버섯 재배를 먼저 하자고요. 그리고 형수가 살 조그만 집도 이장님께 부탁해서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요 형님 우리 애아빠를 형님이 매일 걷어먹이시고 돌아가신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아빠를 평강에서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다고 여러 번 말을 들었어요. 화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단이와 하진의 손을 붙잡고 흐느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삼촌 고마워요 동생 고마워요 삼촌 고마워요 동생 다음날 중형 트럭을 불러 두 식구는 이사진과 함께 몸을 싣고 펀치볼로 출발했다. 폰치보에 도착하자 날이 다 저물고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화사는 아기를 안고 자다가 또 이사롭지 않은 그림들이 심상에 날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단일을 처음 보았을 때도 무언가 빨려들듯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날아들었는데 너무도 많은 그림이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화사는 서늘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기를 살며시 안았다. 다음날 하진과 단일은 이장에게 화사는 화사는 소개하고 곧바로 양구 오일장으로 향했다. 하진은 먼저 형수에게 펀치볼의 생필품인 눈장아를 사주고 싶었다. 마침 신제품으로 나온 보라색의 이쁜 눈장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진은 누가 고를까봐 덥석 눈장아를 잡고 샘을 치렀다. 형수 이곳에는 가을부터 봄까지가 모두 겨울이랍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그래서 이 눈장아가 꼭 있어야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형수 이 눈장아 신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세요. 하진은 단일을 처음 만난 날 눈장아를 선물했던 것처럼 형수에게도 똑같이 눈장아를 선물해 주었다. 화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눈장아를 받아들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여기에서 삼촌 내외 도우며 잘 살아야 할 텐데요. 열심히 열심히 살게요. 하진 내외를 따라와 보니 삶도 넉넉지 못한데도 자신을 몰고 몬 펀치볼까지 불러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부부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다. 화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재능을 다해서 하진 내외를 돕고 싶었다. 하진 내외와 먼저 한 일은 뒤뜰의 표고버섯 재배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일이었다. 먼저 표고버섯의 시균을 묵은 참나무에 심기로 했다. 화선은 커다란 나무 망치로 종균을 심은 참나무를 두들기며 시균을 퍼뜨리는 희한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 그 덕으로 참나무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표고가 탐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장의 수건 사업인 시래기 덕장에 나가서도 화선은 워낙 손이 재빠르고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금세 칭찬을 한몸에 받는 일꾼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녀는 일이 없는 날에는 사냥총을 들고 대암산 기숙에 나가 권과 산토끼를 잡아오곤 했다. 아이들도 잘 커가고 살림도 조금씩 나아져 두 집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화선은 간밤에 불길한 그림을 받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한숨을 쉬며 다가오는 앞날에 대해 조금씩 두려움이 쌓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두 집의 아이들 나이가 네 살 다섯 살이 되었다. 두 집의 아이들은 오누이 이처럼 사이좋게 커주었다. 표고버섯 사업도 봉계도에 올라 두 집의 수입은 동네에서 화두가 될 만큼 늘어나고 있었다. 화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간 모은 돈을 다 합해 밭을 매입하여 사과를 심자고 하였다. 그러나 펀치보르 땅에서는 혹독한 날씨 때문에 과일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기에 과일 농사는 그 어느 집도 짓지 않고 있었다. 하진 내외는 며칠간 계속 반대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일에는 화선이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였다. 화선은 배포가 컸다. 땅값이 워낙 싼 곳이기도 했지만 큰 땅을 사게 했고 처음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과 묘목을 심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했다. 물론 묘목을 심은 초년도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는 어쩔지 몰라 나무 밑동에 벼로 짠 거작을 깔아주고 채끼줄을 꽁꽁 감싸주었지만 사과나무는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건강하게 커갔다.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눈으로 가수원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화선은 영엄한 영매의 딸로서 탁월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녀는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펀치볼에 사는 몇 해 동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결과 봄과 가을에 내리쬐는 햇볕의 세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고 있었다. 펀치볼의 기온이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며 여러 과일 중에 사과의 열매가 가장 맛있게 익을 수 있는 온도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녀는 알아챘다. 척박한 펀치볼 마을에서 수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화선은 혼자 알아냈고 전 재산을 털어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화선과 하진 내외의 몇 년간 노력이 열매를 맺어 드디어 사과가 탐스럽게 익은 가을 어느 날 이었다. 하진은 몇 상자를 먼저 따서 마을회관을 향했다. 마을사람들과 사과 품평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 이장은 펀치볼 출신인 인재 농협의 과일 담당자도 초청했다. 펀치볼을 둘러싼 북의 높은 봉우리로부터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결과 적당하게 차가운 날씨에 어우러진 일조량의 증가로 펀치볼의 사과는 최상급 이라는 중미인의 평가가 떨어지자 마을사람들은 한화였다. 농협 직원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과일 전문가이고 펀치볼 출신인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살이 튼실한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직접 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과는 달고 속살은 이로 깨물기도 힘들게 단단한 채 상품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몇 년 내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을 자랑하는 사과 산지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두고 여러분께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수원 사장님은 여기로 올라와 보십시오. 화선이 한사코 하진을 떠밀어 하진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가수원을 만든 것은 저기 계신 저의 형수이십니다. 우겨서 가수원을 만들게 하더니 사실 우리 형수는 태백 사람인데 예지력과 재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장이 박수박수하며 자리에서 확차고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지만 이제 마을이 사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또한 펀치볼 고랭지 시래기의 깊은 맛과 표고맛을 본 여행객들의 입소문은 무서운 것이었다. 결국 이장이 주도한 고랭지 시래기 마을 사업도 봉게도에 올라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음에 봄이 되면서 양지바른 밭은 연이어서 과수원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예상대로 몇 년 후 펀치볼 사과는 찾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지만 산출량이 정해져 있어 돈을 주고도 사먹기 힘든 과일이 되었다. 화선과 하진의 사과는 먼저 유명해지면서 직거래를 통해 주문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알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모든 것이 화선의 뛰어난 예지력과 과감한 결단력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화선이 인재농협에 사과를 납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외제인인 듯 못 보던 한 중노인이 단인의 문 밖에서 기웃거리며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선은 중노인의 괴물이라는 단인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중노인은 황급히 발을 돌려 길가의 트럭 쪽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중노인은 트럭을 몰고 급하게 사라졌다. 하진이 트럭 소리에 대문을 밀며 집 밖으로 나왔다. 화선은 중노인 이야기를 하진에게 말해 주었다. 하진의 표정은 금세 굳어지며 이빨을 부드득 갈다가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삼촌 그놈이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다시 찾아올 겁니다. 단위에게도 말을 해주고 조심을 시켜야 해요. 알겠죠? 다시 펀치볼에는 폭풍 한설의 겨울이 찾아왔다. 척박한 펀치볼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서 하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디어 처리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단위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단 하루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꿈에서도 평상에도 괴물에 짙된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의 목과 가슴을 옥죄고 있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꼬질대로 엽총의 강선을 윤희하도록 기름칠하며 가수원에서 가늠새와 가늠자로 조준을 해보며 빈 총질을 해보고 있었다. 음 다시 또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구나. 하진은 주물거리다 뒤에서 들려오는 단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당신 사냥 가려고 하나봐요? 음 겨울에 딱히 할 일이 없으니 큰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와서 처마에 걸어놓고 겨운에 가정 먹이려고 누구랑 언제 가시려고요? 눈이 많이 내렸으니 조심하세요. 양구에 사는 친구들과 가 걱정하지 마라. 마음속에 날짜를 정하고 있어 며칠 내 가려고 다음주에 첫날이 시작되는 새벽 하지는 트럭을 몰고 나갔다. 간밤에도 단위는 꿈을 꾸다가 헛소리를 하며 깨었는데 식은땀이 얼굴과 등허리에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젖어있었다. 단위는 떠나는 트럭을 보며 조마조마 불안하기만 했다. 화선은 새벽역 기도 중에 시뻘건 피바람이 튀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심상으로 날아왔다. 불길한 날인 것을 예감한 그녀는 아침 일찍 서둘러 단위내를 찾았다. 그러나 하지는 벌써 떠난 후였다. 화선은 심경이 복잡해지며 모든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에게 날아온 그림을 통해 크나큰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하진이 어디를 왜 갔는지를 정확하게 꾀고 있었다. 화선은 며칠 전 하진을 찾아갔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기신 방자 꽹과리와 채를 하진에게 주면서 당부했다. 삼촌 제발 잘 들으세요. 저는 삼촌이 오랜 세월 묵혀온 복수를 알고 있어요. 단위와 제가 말려도 결국 가시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타오르는 불로만 괴물의 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답니다. 그 괴물은 악신이 빙이 되어 있어 재로 만들어 함께 봉인해서 태백산 바위 아래 눌러서 묻어야 해요. 그래야 업장이 소멸하고 단위가 제 생명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삼촌이 단위의 병을 결국 고칠 순 없어요. 더욱 아프게만 할 겁니다. 각자의 운명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삼촌은 결국 떠나실 거예요. 삼촌이 떠나실 적에는 반드시 이 꽹과리와 채를 배낭에 넣어서 가세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꽹과리를 올리세요. 제가 드릴 것은 이것뿐이에요. 하지는 형수가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꽹과리를 배낭 밑판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하진의 트럭은 태백산을 향하고 있었다. 아내의 복수를 자신 아닌 누구에게도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하나의 목표만은 분명했기에 트럭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어느새 태백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부터 서둘렀기에 오전 일찍 태백산 기숙에 있는 외딴 민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계십니까? 안방문이 열리며 한 중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다부진 체구에 얼굴은 거센 세월의 음각이 이곳저곳 깊게 파여 험상궂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류이신데 아침부터 어찌 오셨나? 멧돼지 사냥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잘 오셨소 마침 오늘은 예약손님이 없소이다. 하지는 단일을 만난 후로 오랜 세월 곱씹어온 징벌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다. 이 외딴 집에 사는 사냥꾼 노인을 불러 음징하고 바위 아래 봉이 나여 묻어버리기 위해 온 것이다. 하지는 단일에게 여러 번 들어왔던 이 집을 예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두었다. 아내에게 크나큰 고통과 지옥의 상처로 평생을 악몽으로 헤매게 한 이 노인을 처치하는 것만이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싸인한을 푸는 것이라고 수많은 날을 다짐해 왔었다. 불쌍한 단일의 남은 인생을 속변히 살게 해주고 싶었다. 노인은 토종 사냥개 네 마리를 동반하고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범발 능선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다. 그런데 젊은 양반 태백사는 처음이요? 근처 철안에서 오랫동안 탐부생활을 했습니다. 사냥은 틈날 때 가끔 다니고 있고요. 이 업총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지는 이 괴물아 이 총이 너의 명줄을 끊어놓을 총이란다 라고 혼자 되뇌었다. 중노인은 하진의 엽총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산의 밑돼지는 백광 이상 되는 씨알이 큰 놈들도 많소. 백두대간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들이받는 놈들이어서 성질 머리도 포악하고 힘은 공과 같지. 사람과 마주치면 도망가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는 다오. 노인은 길에서 벗어나 새발을 찾았는지 흙을 만져보다가 나목이 울창한 곳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은 멧돼지 흔적을 찾아 킁킁 대며 들레를 맡으며 벌써 새발 능선을 넘어 사라진 지 오래다. 노인은 비계목을 보더니 중얼거렸다. 이렇게 높이 몸을 비빌 수는 없는데 호랜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노인은 검은 검은 흙 위에 새발과 햇발을 찾으며 사냥개처럼 코로 크끈대며 바람 냄새도 맡았다. 가파르게 경사진 대등과 속등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연이어 올라가는 노인 뒤에 붙어가는 하지는 점점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여기에서 저 노인이 아랫도리를 쏴서 먼저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릴까? 아니야 저 노인은 평생 발꿈과 머리로 살아온 산사람이자 총의 명수이다. 까딱 눈치채면 내가 먼저 저놈의 총에 당할 수 있다. 하지는 최후의 벌어질 일까지 염두에 두며 노인을 기습할 최적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온신경이 절정으로 곤두서며 오만가지 생각들이 줄을 잇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노인이 휙 돌며 하진을 정면으로 바라오고 눈짓을 했다. 사냥개들이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가 능선 아래 계곡 쪽에서 울려왔기 때문이었다. 대물이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구만 자 갑시다. 대듬을 정신없이 한참을 뛰어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노인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몸을 엎드리며 더는 안 가려고 했다. 두 눈이 희둥그레지며 그의 모든 움직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진의 눈에도 계곡에 있는 거대한 멧돼지가 시야에 꽉 차며 온신경이 마비될 정도였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납작하게 수그렸다. 아니 이럴 수가 저놈은 대물 중에도 백두대간을 종행하는 분명 대왕이여 천왕인 호랭이가 떠난 이 백두대간의 왕이지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저놈 주변에는 대물 암컷들과 새끼도 여러 마리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해 대왕 멧돼지는 하진이 보기에도 어림잡아 이백관이 훌쩍 넘는 대물 중의 대물임에 틀림없었다. 어금니인 해백색 뿔은 건장한 얼음 팔뚝만 한 것이 전방으로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었다. 검은색 두터파의 같은 머리통과 목덜미에 난 뻣뻣하고 시커먼 털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피부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빼곡한 철사 뭉치와 같았다. 사냥개는 범접을 못하고 다섯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빙빙 돌며 지저대기만 했다. 대왕 멧돼지는 신경 안 쓴다는 듯이 계곡의 물을 여유롭게 먹고 있었다. 그때 측면으로 다가서려는 뒷개 한 마리를 대왕 멧돼지는 거대한 어금니로 날쌓게 받았다. 흑색 사냥개의 몸체가 고장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두세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툭 하고 나가 떨어졌다. 다리 한짝은 부러져 널부러진 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노인은 이대로 놔두면 사냥개가 하나 둘 뿔에 받쳐 잭이 불륭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노인은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조준하며 한 걸음씩 계곡으로 다가갔다. 비지 땀을 줄줄 흘리며 하진도 조준하며 뒤따랐다. 거리는 삼십미터까지 가까워졌다. 인기척을 느낀 대왕 멧돼지의 시커먼 머리통이 갑자기 노인 쪽을 향했다. 시뻘겋고 주먹만한 눈부리가 노인을 누려보았다. 씩씩거리는 주둥이에는 끈적한 액체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친숨을 내쉴 때마다 코에서는 하얀 증기가 거칠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순간 노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본인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등에 맞았는지 잠시 움찔대다가 대왕 멧돼지는 노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하진 뒤로 숨더니 하진을 성난 대왕 멧돼지에게 밀쳐버렸다. 노인은 총도 버리고 이십자 높이의 돌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왕 멧돼지는 밀쳐 넘어진 하진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진이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으며 더 움직이지 않자 목표를 바꾼 대왕 멧돼지는 노인이 올라간 나무의 밑동을 머리통으로 받으며 거칠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노인이 고함쳤다. 물어 덤벼 물어 덤벼 주인의 명령을 받은 대장격인 누런 썰개가 다시 힘을 내 대왕 멧돼지의 후미를 공격하자 나머지 사냥개도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왕 멧돼지가 빙글빙글 돌며 사냥개를 방아하는 사이 하진은 누운 채로 총을 겨우 집어들었다. 대물이 휙 돌며 목덜미를 물고 있던 사냥개를 들이받는 찰나 대물의 널찍한 옆면이 하진의 눈에 노출되며 들어왔다. 하진은 옆구리 상단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두 번 당겼다. 대왕 멧돼지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어졌다. 하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를 열자의 거리를 두고 씩씩 대며 노려보았다. 시뻘건 눈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부풀어 오르며 비틀비틀 하진에게 다가왔다. 다가오던 대왕이 숨갓 몸짓 하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뿔 어금니 사이로 액체가 길게 늘어지며 거친 입김이 고통의 괴성과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노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계곡 아래로 도망쳤다. 하진의 코앞에서 다가온 대왕 멧돼지의 입에서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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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는 괴성이 고막을 찢어낸다. 하진은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다 이내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진은 칼날 같은 추위에 놀라 눈을 떴다. 산속은 깜깜해지고 하진 바로 앞에 거대한 대왕 멧돼지가 쓰러져 있었다. 하진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진이 정신을 차리자 살을 핥히는 추위와 통증이 본격적으로 엄습하기 시작했다. 체온 저하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는 시간이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붕대를 힘들게 꺼냈다. 그는 붕대로 지혈을 먼저 했다. 그런 후 혁대에 찬 칼집에서 사냥용 칼을 빼내 온 힘을 다해 대왕 멧돼지의 아랫배를 계속 길게 그어댔다. 드디어 배가 열리고 창자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다. 하진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몸 전체를 창자를 빼낸 자리로 깊숙이 밀어넣었다. 하진은 대왕 멧돼지의 몸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다가 다시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갔다. 숲속에 햇볕이 번져 들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하진은 다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지난밤 집에 돌아오기로 한 하진이 오지 않자 화선은 심신이 약한 단위에게 애들을 맡기며 하진을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다녀 며칠 전부터 불길한 그림들이 심상으로 꽂히기 시작해 기도를 지성으로 올렸어. 정확히 잡히는 데가 있으니 반드시 찾아오마. 새벽 4시에 차를 몰기 시작해서 전속력으로 태백산으로 향했다. 태백산에 도착한 것은 하진이 깨어난 시간과 비슷한 오전 7시 무렵이었다. 하진은 통증이 너무 심해 혼수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였기에 나무님을 다해 나뭇가지와 쓰러진 고목에 불을 지폈다. 체온 유지와 누구에게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은 활활 잘 타올랐다. 화선은 단위가 살았던 외딴 민가와 제일 가까운 범발 능선과 가까운 곳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으로 날아왔던 그림과 같은 곳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선은 사냥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의 발자국을 정확히 감지했다. 그녀는 갈래끼리 나오면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허공에 대고 묻는 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대등과 속등을 타고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이동했으며 그 방향은 세발 능선이었다. 화선은 발자취를 쫓아 정신없이 들어왔지만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더 깊숙이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에 화선은 허공에 대고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산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상처와 통증으로 거의 탈진해 있던 하진이 총성을 들었다. 그러나 총성의 메아리가 사방에서 울려와 그 위치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물거리는 정신 속에서도 누군가 구하러 온 것을 생각했다. 하진은 배낭에서 꽹과리를 꺼내어 들어놓은 채로 꽹과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를 듣자 화선은 소리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갔다. 하진은 형수를 발견하고도 정신이 가물거려 헛개비를 본 것처럼 계속 꽹과리를 쳐댔다. 화선은 부목을 만들어 하진을 부축해 차까지 힘들게 내려왔다. 하진을 의료원에 바로 입원을 시켰다. 하진은 5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감내해야 했다. 상한 내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엉덩이와 다리에 살을 이식해야 하는 수술이었다. 의료원에 달려온 단위는 화선을 붙잡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은 끝냈지만 손상된 내장의 바이러스가 침투했기에 며칠간 추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하진은 단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너무너무 측은해서 하진은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당신 없으면 난 못살아요. 힘내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해요. 잠시 후 단위가 간호사를 부르러 간 사이 하진은 전날 있었던 일들을 화선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절대로 노인 일은 단위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단위는 알고 있었다. 하진에게 괴물 이야기를 들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근처에서 트럭과 함께 있는 괴물을 먼발치에서 두 번이나 보았었다. 하진이 괴물을 항상 없애버린다고 말을 누누이 해왔기에 일을 낼 거라고 침착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한 것이었다. 화선은 자신에게 보이는 그림들이 다 이런 비극의 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그러나 화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이유 또한 그녀의 심상을 향해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계속해서 혼수 상태를 거듭하던 하진은 과거의 나날들이 떠오르며 머물다 스쳐갔다. 하진의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던 그날 밤 광풍이 눈보라와 함께 마을에 힘을 하쳤었다. 나무판자를 얽은 지붕과 진흙벽돌로 쌓아올린 오두막집에서 할머니 시신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눈물 흘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하얗게 눈덮인 산길에서 꽁사냥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던 청양시절 그리고 순박한 단위를 처음 만났던 그 풋풋했던 순간이 뇌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생사를 넘나들던 나흘째 대던 새벽 하진은 뜬 눈으로 지세우는 단위의 조그만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단위는 비명을 지르며 끝없이 절규했다. 지쳐 고개 떨군 단위의 눈물은 자주색 눈장화에 깊고 깊은 강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온갖 고생을 함께하며 살아온 하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위와 하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다. 단위는 하진이 죽은 후로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마루에 앉아 매일 남편의 영정만을 바라보며 눈물짓곤 했다. 수일간 일을 지켜보던 화선이 단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이제 남자들은 다 떠나보냈으니 너와 내가 의지하며 애들을 훌륭히 키워야 해.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단위는 결단이 빠르고 자상한 성격의 화선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화선 또한 하진이 떠난 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며 단위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던 화선은 더욱더 그녀가 안쓰러웠고 그녀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항상 마음이 쓰라렸다. 단위는 하진이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등진 후에는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더 많아졌고 깨어있을 적에도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할 때가 많아졌다. 화선은 단위의 상태가 심해질수록 끓어오르는 화가 심장까지 치밀어 올라오면서 명이 짧아질 수 있겠다고 예견했다. 오래전부터 화선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그림은 그것이 단위의 각오와 앞날의 비극을 예지하려는 것을 확신하게 된 후로 화선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을 며칠 전 꿈에서 다시 보게 되며 서로의 운명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태백산으로 돌아가 은인이 삭혀온 업장을 반드시 불러서 소멸시켜 죽어라. 악귀의 죄를 태백산 바위에 눌러붙어 봉인하거라. 그러면 너 또한 평안한 땅으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을 게다. 화선은 어머니의 말대로 단위의 비극을 미리 마금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다지기 시작한다. 초여름이 되자 펀치볼을 둘러싼 고봉들이 푸른 장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화선과 단위는 사과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조판나무로 이어진 강뚝을 천천히 걸었다. 햇살은 일렁이며 흘러가는 푸른 강물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을 바랬다. 화선은 조그만 조약도를 집어들어 강 한가운데로 힘껏 집어던졌다. 그녀는 글만 적게 웃더니 단위에게 말을 걸었다. 단위야 나 고향 좀 다녀오고 싶은데 하루 만에 얼른 다녀올게. 어머니 길이라서 묘수에 좀 다녀오려고 해. 형님 어머님이 언제나 그리우셨을 텐데 어서 다녀오세요. 떠나는 날 아침 화선은 단위의 조그만 손을 잡으며 승용차에 올랐다. 금방 다녀올 테니 애들 잘 보고 있어 다녀. 단위는 남편을 빼앗아간 태백으로 떠나는 화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 태백산 기숙양지에 모신 어머니 묘수에 들른 화선은 가지고 간 낯으로 볼초를 깨끗이 했다. 제사상을 차린 후에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꽤 긴 시간의 기도였다. 여러 그림이 화선의 상염 속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화선은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래 오늘은 이 그림처럼 업장의 소멸을 말끔히 행하는 날이 될 거다. 화선은 홀가분한 듯 미소지었다. 잠시 후 태백산의 지형에 훤한 화선이 향한 곳은 사냥꾼 중노인이 사는 그 외딴 민가였다. 기숙에 차를 대고 외딴 민가에 도착한 화선은 텅 빈 것 같은 지마당에서 방쪽을 향해 말했다. 물 한잔 얻어먹겠습니다. 미다지문이 지그시 열리더니 중노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우물쇼 떠먹으쇼. 화선은 대청 마루턱에 앉으며 유심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근데 여기 오래 사셨나 봅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그렇소 혼자요. 딸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도망갔소. 화선은 대청마루 벽에 걸린 예사진을 스치듯 보는 척 하면서도 그것은 분명 단위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족사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러시군요. 혼자 적적하시겠습니다. 근데 따님이 몇 살 때 집을 나갔나요? 몇 번을 도망치다 내게 잡혔는데 스무 살 때는 감쪽같이 살았소? 못된 년. 내가 얼마나 그녀 내게 짜리 주었는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괜한 걸 물었나 봅니다. 물 잘 먹었습니다. 참 이거 제가 집에서 만든 단판묵인데 달달한 게 맛있어요. 하나 들어보세요. 화선은 단판묵 하나를 먹기 좋게 해서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은 단 것을 좋아하는지 받자마자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다. 노인이 잘 먹는 것을 보더니 화선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떠난다고 인사를 했다. 저는 이제 내려가랍니다. 어서 내려가시오. 자다가 깼더니 다시 졸리네 그려. 어느새 산중에 그림자는 좀 더 길게 장막을 들이오기 시작했다. 차를 대어둔 기습까지 내려온 화선은 한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오던 길로 되돌아 민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온 천지는 달빛에 의지하며 어둠의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화선은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외딴 민가 쪽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민가 쪽에서 새빨갛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화선의 눈에 들어왔다. 화선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태백산 산신님께서 먼저 불을 던져주셨네. 활활 타오르는 노란 불빛이 보름밤에 무척 황홀하군. 민가에 민가에 다시 도착한 화선은 노인의 유해 일부를 수습해 하얀 단지에 봉인하였다. 그녀는 산신주가 그림으로 말해준 장소의 큰 바위 밑에 단지를 파묻고 요요히 차가 있는 기숙으로 걸어 내려왔다. 화선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산 아래자락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내려왔다. 길이 넓어질 무렵 차 한 대가 오던 길에서 내려오며 스쳐갔다. 화선은 무심코 차창 너머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인의 옆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어? 화선은 여인이 타고 있는 차가 국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다음날 가스원일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화선은 단이 모자를 집으로 불렀다. 화선은 자신의 딸과 단이의 아들을 아랫목에 앉히며 손을 잡아주었다. 삼촌이 나에게 사주었던 것처럼 올겨울엔 너희에게 이 이쁜 눈장아를 사줄게. 화선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단이를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산신주님께서 불로 혼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면 업장이 소멸할 거라 하셨네. 이제 잠도 잘 오고 묵은 한도 풀릴 걸세. 화선은 어저께 일에 대해 단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후로도. 단이는 미소를 자악게 지으며 말없이 화선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화선이 저녁밥 뜸을 들일 무렵 태백산의 외딴 집에서 누전 화재로 한 노인이 사망했다라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수지의 둘레길을 다 지날 쯤 날은 거의 저물고 밤하늘엔 둥그런 보름달이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 사이 얼음을 지치던 아이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자갈 언덕에 도달하자 단이는 잠깐 멈춰 섰다. 단이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저 멀리 하얀 민가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꼬리를 길게 뻗으며 홀리듯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은 달빛을 받아 양각해 놓은 듯 남으며 집들을 듬성듬성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을 동그랗게 둘러싼 고봉의 자락에서 마지막 바람이 휑하고 날카롭게 불어왔다. 바람 속에 길을 내며 흩날리는 눈의 입자들은 보름달 빛에 하나하나가 작은 유성처럼 빛을 바라다 끝모를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단이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손이 들린 눈장화 두 벌도 하얀 달빛을 받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듯 가만히 숨쉬고 있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